단지도 예쁜데 난 자기가 더 예뻐. 몰라. 가장 좋은 날로 잡아달라고 할 테니까 우리 식부터 올리자. 그래. 아니 헤어지자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? 오빠 가게에서 뼈 빠지게 알바 있으니까 나 오빠 가게 지분 있어. 너 결혼 준비한다고 가져간 내 돈만 자그마치 3억이야, 3억. 아버지 화각공예에 더 그 열정을 쏟아붓고 싶었어요. 희소성 사라져가는 이 전통공예 화각공예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들었죠. 우리 허리가 98.2cm. 식단 조절도 잘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도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.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